내 공의 이동거리가 길어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배치인데요. 6시 방향 3팁의 하단 당점을 정확히 콕 집어서 친다면 끌리는 것은 쉽게 끌릴 것입니다. 옆에 저는 의미가 없으므로 하단 당점에 집중해서 쳐야 합니다. 혹시 끌어치기 부분을 건너뛰고 지금 보는 모으기 부분부터 보고 계시다면요. 끌어치기 부분을 먼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끌어치기의 기본적인 요령을 확실히 알아야 모으기 쉽습니다.